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2차전지에는 음극재가 있고 양극재가 있는데요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 사업을 하는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 35,000톤 정도의 양극재 캐파를 보유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lcc 이영필름 부분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분별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업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사가 계속해서 더 많은 물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우선은 3분기 실적을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코스모 신소재라고 여기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매출액이 46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3억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22억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3분기 때 보시면은 영업이익 적자 단기순이익 적자였습니다 적자였다가 올해 1,2,3분기가 흑자로 됐으면서 그리고 영업이익이 1분기에서 2분기,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갈수록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3%였는데 3분기 때 보시면 일단은 7%까지 마진율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부채 비율이 78% 정도로 지난 3분기와 비교했을 때 많이 낮추어졌다 반 이상 낮아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자 비율은 30에서 62%까지 늘어나 있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277%에서 380%까지 늘어났다 bps를 보더라도 작년 3분기 때 3,835원인데 5,187원까지 bps도 늘어나고 있다 재무가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집니다 아 그런 걸 봤을 때 이 뭡니까 이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자할 매력이 있는 회사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당장은 실적이 여기 보시면 33억밖에 되어있지 않지만 내년을 생각했을 때 영업이익이 훨씬 더 저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에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월 26일날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코스모 신소재가 남동 남통 금통 에너지 저장 신소재 등에 선급금 498억원 지급했다 라고 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2차전지 양극할 물질 주요 원료 물량을 확보하고자 남통 금통의 금통 에너지 저장 신소재와 난주 금통 에너지 저장 신소재의 선급금 498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26일 공시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뭡니까 이 원료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선급금을 냈는데 자기 자본 대비 상당히 33.9%면 상당히 많은 걸 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스모 신소재가 그만큼 내년을 생각했을 때 이 사업 내용성이 상당히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월 11일날 여기 보시면은 1560억입니다 1560억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에 지금 걸쳐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56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는 없다 벌써 이미 1560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내년에 또 다른 수주를 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코스모 신소재는 훨씬 더 기업 내용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트로 돌아와서 가격적인 이야기 할 건데요 현재 가격이 15400원인데요 충분히 저는 이 정고점인 17400원 자리를 뚫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자리 16000원에서 살짝 데이면은 살짝 내려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으니까 있다고 보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17000원을 넘어서 개인적으로는 2만원까지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장기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이거를 지금이라도 사고 싶다 하시면 내려가실 때 사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웬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날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우선은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라고 해서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필수로 읽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종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주는 8시 반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은 장중에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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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